오늘 하여튼 대언에 등장을 하셨습니다. 아니, 웬만한 런너는 여행을 가게 됐는데 벌써 우리 극장 나눌을 해 줬습니다. 크란 씨입니다. 아, 좋습니다. 베테랑 2에서 크란 씨를 만납니다. 네. 아, 너무 예뻐져요. 상탄미가 전해지죠. 네. 아, 베테랑이 우리 어깨 베테랑이 크란 씨가. 네, 오른쪽도 좀 발견해 주시겠어요? 오른쪽. 오른쪽도 좋고요. 베테랑을 사랑하는 하티도 좋습니다. 베테랑 사랑하는 하티도 좋습니다. 네. 아, 너무 예뻐요. 네, 왼쪽 소속 봐달라고. 네, 취재 요청이요. 보고 있고요. 오른쪽도. 네, 서란 씨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이곳은 정말 블랙록이 할 만입니다. 자, 이어서 이 영화의 음악 감독님이죠. 장기아 씨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